자아의 감정 언니를 보니까 언니 자아가 몇 개로 언니인 생각이 들어요? 자아요?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이게 언니가 가끔 헷갈려 누가 나야? 뭐가 나지? 어떤 감정이 내 감정이지? 뭐지? 막 어떨 때는 애기 같다가 어떨 때는 막 무섭게 화를 막 냈다가 어떨 땐 너 미친 사람으로 울어 혼자 네 맞아요 그래서 미친 애처럼 웃다가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게 참 웃긴 게 언니가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언니 혼자만의 생각으로 언니 혼자만의 감정으로 이게 막 그런 행동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어 이것도 들어야 될 것 같고 얘도 들어야 될 것 같고 얘도 들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이게 뭐 신과물이라고 얘기하면 기가 막 이렇게 밝아지고 무당? 아 아닌데 이랬다가도 언니가 지금 무당을 해야 되나? 내가 그냥 일반인인가? 아니면 그냥 어중간하게 신과물이 있는 건가? 헷갈려 너무 헷갈려 어 사실이 그래 근데 내가 지금 받는 느낌 중에서는 일단은 자아라는 그 언니가 그렇게 혼자 막 고민했던 거 있잖아 네 그런 게 떠올랐지만 애기가 먼저 앞서네 아 애기가 애기가요 어 그래서 언니가 참 언니 나이에 안 맞게 철업식동 할 때가 있어 네 맞아요 막 깔깔대고 웃고 막 해피했다가 정말 다른 사람들 너는 나이값 못하냐? 이런 소리도 듣고 하잖아 동작 앞섰어 언니한테 아 그래서 우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떼쓰듯이 우는 경우도 되게 많으실 거야 그리고 괜히 서럽고 맞아요 그리고 샘도 많아져 네 질투도 많아져 이게 다 애기들이 하는 행동이거든 아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샘 많고 질투 많고 누가 내 말 안 들어주면 삐지고 서운하고 서운하고 짜증내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까 짜증내고 이게 다 애기가 좀 앞서서 아 그래서 만약에 언니가 무당이 돼야 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네 어 아마 동자나 이런 거를 장군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아마 어 맞아요 그쵸 주유에서 그래요 응 근데 언니 그냥 내 스스로의 신감을 빼고 네 인간인 나 혼자로 보자면 솔직히 무당하면 안 돼 음 끈기가 없어 음 음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순간 불타는 건 있어 뭐 시켜가지고 순간 재밌으면 막 하고 거기만 보는 성격은 있는데 이게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뭐가 삐덕거리거나 이래져버리면 아 안 하고 싶어 나 안 내놔봐 음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하는 성격인 면도 분명 있거든요 언니 몰라 네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네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음 그게 근데 사실은 저희 집안에서도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음 네 저희 고모들이 그러는데 음 저희는 기도하는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언니 성격을 왜 얘기를 했냐면 네 동작 앞서고 막 다 되는 건 맞아 네 근데 점잖은 어르신분들은 언니한테 크게 안 앞서와 있어 앞서서 좀 계셔가지고 어른들이 좀 뭔가를 참 무게감 있게 잡아주고 그래서 인간인 내가 좀 끈기가 없어도 그 분들의 힘으로 내가 아 진짜 이 길에 와가지고 들고 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언니 무당이야 애초부터 이렇게 나와야지 자아가 몇 개 같아요 이렇게 안 나와 음 그래서 나는 언니가 너 신가물이야 너 무당해야 될 팔자야 라는 소리를 들어도 인간인 내 스스로가 자신이었고 그거를 버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난 분명히 들기 때문에 음 그냥 신가물을 해소하는 행위들만 하고 사셨으면 좋겠어 그걸 어떻게 빈다든가 네 아니면 내 우리 집안에 뭔가 나한테 있는 신명을 한번 놀아들인다든가 하면서 빌고 사시라고 나보다 안 하게 해주세요 아 기도 아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뭐 내림을 받아서 기도만 하고 사세요는 아닌데 나는 그래 음 어 무당길이 진짜 쉽지는 않거든요 아 최악의 상황까지 가면 그래서 진짜 내가 안 받고 싶어도 말문이 트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언니는 그냥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좀 일반인으로 살기를 나는 바람만 마음이 되게 커 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네 아마 반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고 반은 그냥 빌고 사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다 그냥 그 시기야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지금 신명이 그득 차가지고 너 지금 안 받으면 너 미쳐 막 이런 단계도 이미 지났어 응 내가 봤을 적에는 이미 지났어요 응 그니까 왜냐면 그 시기에 기복이 있어 다 틀려 어느 해는 세지고 어느 해는 좀 자중됐다가 또 세지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언니는 지금은 얼마 전까지는 세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한 대포 깔아앉아서 계절이 바뀌면서 내가 보기에는 음 그래서 아까 어 봤을 때는 속만 동자가 딱 보여가지고 네 아 이 언니 무당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앉아서 보니까 어 아무튼 동자는 막 놀고 싶어 하는 건 맞는데 몸을 가만히 못 있어요 어 그냥 막 뛰어 놀고 싶고 어 막 근데 실질적으로 뛰어 이러면 못 할 것 같아 이해 가요? 네 그래서 나는 진짜 어 내가 뭔가 난 진짜 그냥 이렇게 살 바에는 무당이 되고 그냥 이게 갈란다 난 어떻게든 이 길을 선택해서 열심히 살아볼 거야 힘든 고비가 와도 난 어떻게든 이거는 무조건 해낼 거야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도 올해는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 음 무당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거 물어보려고 오신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지? 네 그러니까 그리고 꼭 돼야 될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들어도 언니가 진짜 할 자신 있어요? 네 제가 그게 만약에 제가 주어진 인생이라면 해야죠 네 근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 고모가 한 분이 받으시긴 했는데 그게 잘못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언니 네 고모가 결혼했어요? 결혼했다가 원래 고모가 돌아가시고 지금은 또 다른 분 만나서 지금 같이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집안이 무당이 있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그 신명대로 움직이는 신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나는 나대로 나한테 치고 도우는 신명이 있어 근데 간혹가다 여기가 무당이 돼서 우리 집안의 신의 가물을 어떻게든 끌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끌어가면서 이쪽으로 휩쓸려서 진짜 오랜 기간 힘들게 하위를 봐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 우리 집도 사촌이모도 있어요 무당이 근데 나랑 여기는 신이 신명이 달라 이모는 이모 거고 내 건 내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문이 안 트였대요 누가 이모가? 아니 고모가? 네 그건 뭐 그쪽 사정이고 고모가 무당을 했다가 접어도 언니한테는 크게 막 엄청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왜? 언니는 외조부리에서 온 케이스거든요 외줄 외조부리 외가 외가 친가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도 맞지만 외줄에서도 크게 분명히 치고 들어와요 꼭 무당이 있었어야지만 무당이 되는 건 아니야 음 응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원래 진짜 긴급하고 뭔가 당장 받아야 되지 돼야 되고 막 이러면 내가 뭔가 이 이상으로 더 느껴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언니가 살짝 확 치고 올라왔다가 제가 한 대포 좀 꺾인 타이밍에 나를 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아직 젊잖아 뭐 이왕 할 거면 젊은 시절에 와가지고 빨리 치고 가는 것도 방법인데 내가 여기에 이제 너무 일찍 이른 나이 시작해서 저도 10년 차가 대보고 주변에 막 선생님들 하는 거 보고 또 신가문 손님들도 많이 오고 무당했다가 어 퇴성하는 분들도 엄청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순간하는 마음이라든가 뭐 진짜 아우 나는 될 거 같아 어떻게든 이런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오는 오와서 뭔가 빛을 보기엔 너무 힘든 길이야 이게 그건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정말 저 나름대로는 어 애기 때부터 증상들이 있었고요 정말 제대로 말 못하지만 난 20살 때야 근데 제가 받은 건 26살이에요 그러면 저는 6년이란 동안 저 나름대로 테스트도 해보고 나도 겪을 거 다 겪어보고 악에 맞춰서 정말 온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과정을 언니도 겪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막 언니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보다 조금 더 겪어오라고 근데 받아야 될 사람은 맞아 선택을 해서 나 그냥 내림 받을래요 라고 하면 그냥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건 맞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언니가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장두 타고 구 타고 하는 무당이 아니어도 철하고 배워서 풀 수도 있고 말로 풀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자꾸 말리는 거야 굿도 하고 뭣도 하고 강신모처럼 막 움직이는 아기는 막 하는 건 맞는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야 내가 느껴지기에는 그리고 그렇다고 할머니가 딱 치고 와갖고 내가 얘 살려준다 내 마음속에 그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장군님도 계시는데 뭔가 먼발치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지켜보는 듯한 그냥 원래 잡두 타고 하려면 장군님이 오셔야 되거든 장군님이 불려주시는 거거든 그럼 치고 들어와야 제가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심는 분명히 계셔 근데 먼발치에서 지켜보는 느낌 대신에 아기는 뭣도 모르니까 아 놀자 놀자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 근데 제가 요즘에 솔직히 이해도 얼마 전에 그만둔지 얼마 안 됐고 사랑관계도 그렇고 몸도 많이 안 좋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요 항상 불안하고 마음 편해서 살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맞아 그게 신과물의 그 증상들 중에 하나야 그래서 마음 편히 단 한 번도 살아 본 적도 없고 항상 불안불안불안 그리고 언니가 지금 서운하지 내가 지금은 아니다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르겠어요 왜 너무나 당연히 서운해 할 수밖에 없지 나는 가자고 하는데 여기서 말리니까 근데 인간인 언니는 정말 판단이 안 서서 잘 모르겠는데 언니 신명해서 서운한 거야 아 그런 거예요? 그치 근데 막 이준아 봐봐 네링풋을 급하게 잡아가지고 언니가 빨리 제자길 가야 돼 너 뭐 한 달 안에 날짜 안 자르면 너 어떻게 돼? 이거는 아니다 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급한 건 아니다 어 급한 속에 속하지만 정말 빨리 막 하루 아침에 빨리 결정을 해갖고 내가 내일이라도 난 무당이 돼야 돼 이 자리에 앉아야 돼 이거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조금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네 인간인 나한테도 너 진짜 이 길 가도 정말 입에 밥 못 먹고 풀칭 못하고 살더라도 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포기 안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니? 대세에게 대세에게 물어보아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셔서 그러네요 살려주신대? 언니? 계속 그냥 지켜보시고 그냥 한번 쓱 한번 오시더니 그냥 그래 지금 다 조금 몸발치에서 약간 지켜보는 느낌이야 네 근데 이게 분명히 11월달 되면 진짜 미치는 것처럼 치고 팍 들어올 거예요 11월달은? 어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잖아 근데 막 여기에서 언니 무조건 날 잡아야 돼 무당해야 돼 막 이거 막 막 급한 마음이 안 들어 저 미치겠어요 진짜 우리나라는 막 미친대로 막 우다 미친년처럼 막 웃다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고모랑 통화하는데 고모가 제가 애기 목소리를 내더래요 응 그러면서 아빠가 신주단지 어디에 있냐고 그러면서 막 그랬대요 응 그러니까 나는 언니가 무당이 돼야 되는 사람 맞아 맞는데 그거를 한 번만 더 다짐을 하고 언니 진짜 신은 정말 냉정하고 무서우세요 봐봐 밥을 쫄딱 굶겨도 봐봐 응 그리고 순간 풍요롭게 해주기도 했다가 갑자기 또 굶겨 그걸 몇 번을 반복을 해도 얘가 뚝심있게 쭉 가면 신이 나를 믿어주고 밀어줘 뭐 내림받자마자 팍 다다불리고 배부르게 밥 먹지 않아요 네 그거를 짧게 겪는 무당도 있고요 네 길게 정말 끝없이 가는 무당도 있고 계셔 음 근데 그거를 이길 자신이 정말 있어야 돼 근데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단 한 번도 어떠한 힘듦이 왔어도 신을 괜히 받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한테 이러려고 왔어 나 이렇게 할 거면 안 모으실 거예요 라는 소리를 나는 단 한 번도 안 했어 정말 내가 진짜 길바닥에 내 앉을 것처럼 힘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마음을 굳게 먹고 선택을 하시라는 뜻이야 저는 어저께쯤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어렸을 때 어쩌도 너무 힘드니까 부모님도 지금 저랑도 지금 많이 안 좋고 거의 그냥 부모 없이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생도 혼자 키우다 보니까 혼자 고생하고 모든 걸 혼자 다 해결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혼자 하다 보니까 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외롭고 기대 곳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도 언니는 그냥 외로워요 외로워요 나 무시하나 그런 거지 근데 어떤 생각까지 해봤냐면 차라리 차라리 만약에 이게 내가 갈 길이라면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는 거 알거든요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거를 저도 알아요 맞아요 차라리 이렇게 힘들 때 지지금처럼 이렇게 힘들 때 더 힘들어도 차라리 이게 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마음이라도 편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애기는 가자 가자 하고 네 자꾸 놀자고 부추기고 막 그래요 할머니가 삐지신 건지 아니면 할머니 성향이 나대신 분이 아니신지 왜 그렇게 양정 가끔 방어 소리도 들리긴 하는데 이렇게 계시는데 나는 시기를 아무튼 그냥 내 느낌상 내 공수상 어 급해야 11월이다 라고 얘기가 자꾸 나와 그러니까 언니도 뭔가 결정만 하면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준비의 과정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진짜 오늘 여기가 언니 무당해야 돼 날 잡자 라고 해도 어 금전의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준비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이런 결정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해결이 안 된대 네 그 과정을 겪으면 시간이 분명히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언젠은 언니가 무당이 될 거다 라고 나는 분명히 봐 어 남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언니가 갈 것 같아 그때는 근데 이런 그런 준비 과정도 필요하고 언니의 마음도 한 번 더 그렇게 생각한 거 충분히 알아 그치만 다시 한 번만 왜 진짜 한 번 내림받으면 끝이야 언니 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딱 결정을 해서 뭐 진짜 신부모님도 정말 그냥 쉽게 결정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다 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 잘 보니까 뭐 여기는 내 말 잘 들어주는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정말 어떠한 분이더라도 내가 저분의 말도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믿고 따를 수 있고 뭔가에 나랑도 뭔가 맞아야겠지 느낌이라든가 혼자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신들이 기다려줘 왜 나를 대우를 이제 할 거구나 나를 이제 받아들이고 나를 모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자정이 돼요 음 나 같은 경우는 그랬어 아 그냥 막 언니 신명들이 막 나대는 그런 신명들은 아니야 그런 거야 아기 빼고는 네 아기가 너무 가끔씩 그냥 막 뛰고 싶고 막 그래 뭔가 들고 막 뛰고 싶고 막 그런 그런 게 있어요 몸이 주체 못할 때가 있어요 언니는 어떻게 보면 동자신이 앞선 제자가 될 수 있는 확인이 크지 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싶을 때도 많고 응 마음속으로 자꾸 되새겨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되는 사람이 맞고 아니 맞고 내가 진짜 이 길을 선택을 했을 때에 어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으면 나 그렇게 되게까지 흐름상 그냥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럼 거부 안 할게요 하고 딱 마음을 먹어 그러면 네 자정될 건 자정되고 풀릴 건 또 풀리실 거야 되셨죠 자꾸 오락거락하고 막 이러면 그게 기복이 더 세져 음 신에서는 확 치고 들어오려고 그러고 인간이 나는 막고 있고 어떨 땐 열고 어떨 땐 닫고 막 이래버리면 더 솟구쳐 그 언니가 미쳐버려 그러니까 차라리 언니가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준비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지금 이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 이거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마음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진정이 될 거예요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